반갑습니다. 퀘사전 회원 여러분, QN콜입니다. 지금부터 하이퍼엑스, 쿼드캐스트 S, 솔로캐스트 녹음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. 테스트 환경 및 설정은 화면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가혹한 운명의 화살을 참아내는 것이 중요한가? 가혹한 운명의 화살을 참아내는 것이 중요한가? 아니면 고통의 물결을 두 손으로 막아 이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한가? 아니면 고통의 물결을 두 손으로 박아 이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한가? 마음의 번내도 육체가 받는 온갖 고통도 잠들면 모든 것이 끝난다. 그렇다면 죽고 잠드는 것이야말로 열렬히 찾아야 할 삶의 극치가 아니겠는가? 잔다. 그럼 꿈도 꾸겠지. 아, 여기서 걸리는구나. 잔다. 그럼 꿈도 꾸겠지. 아, 여기서 걸리는구나. 이 세상에 온갖 번뇌를 집어던지고 영원한 죽음의 잠을 잘 때 이 세상에 온갖 번뇌를 벗어던지고 영원한 죽음의 잠을 잘 때 어떤 꿈을 꾸게 될지를 생각하면 망설어지나 보다. 어떤 꿈을 꾸게 될 것인지를 생각하면 망설어지나 보다. 이 망설임이 비참한 인생을 오래 끌게 하는 것이다. 그렇지 않으면 누가 참겠는가? 이 망설임이 비참한 인생을 오래 끌게 하는 것이다. 그렇지 않으면 누가 참겠는가?